그래 앉아도 돼요? 학교에선 당분간 비밀로 앉았잖아. 맞지? 선배랑 그러기로 한 건 아닌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? 우리 형이 대학생활 막판에 드디어 연애를 하는 거다니까? 동생! 남자친구 생겼어? 방금 목소리 왜 이렇게 커? 네 목소리도 크거든 누나, 유정 선배, 유정 선배 왔어? 왔어요? 응, 정우아 잠자야지 오지 말았쭈 안녕하세요 안녕? 얘들아 옆으로 한 칼씩만 정우아, 홍고비 옆에 앉지마 남자친구 생겼대 알아요 진짜? 네가 어떻게 알아? 저예요, 그 남자친구 뭐? 야! 저거 진짜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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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! 해외